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전철민입니다. 자 오늘은 되게 이상하네요. 컨텐츠 마이크가 두대나 있고 여름이 이제 곧 있으면 지나가기 때문에 아쉬운 여름을 뭔가 기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팥빙수를 먹어보는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은 저희는 음악 채널이기 때문에 팥빙수를 먹으면서 팥빙수를 불러보는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게 팥빙수가 지금 하나만 준비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NG가 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NG가 나면 어떻게 하죠?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NG가 나도 의미탈이 나도 그대로 쭉 가는 걸로 팥빙수를 주세요. 저희는 이런 거 없나요? 얍 하면 팥빙수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 없어요. 없어요. 알겠습니다. 뭐가 많네. 아 올해 팥빙수를 거의 와 너무 많은데 뭔가 그 짜장면 먹으면서 노래했던 시절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와이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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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s often 너무 많다. 진짜 만해져 이건 중간에 넣어서 먹어야 되겠다. 너무APS 어떻게 먹어야 되는거에요? 아 비... 아 망했네 시리얼과 연유는 빙수가 3분의 1 남았을 때 넣어달라고 했는데 시리얼부터 넣었네요 괜찮아요 뭐 돼지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네 다시 한번 리뷰웨트 리뷰웨트 오케이 오 음 맛 어떠세요? 진짜 맛있다 오 근데 그냥 먹기도 어려운데 노래 부르는데도 먹을 수 있을까? 어우 차가워 빙수가 왜 이렇게 차갑지? 이 뭔 개소리야? 그치? 맞아 아 근데 이거 비비고 시작해야 되네 끝까지 비비고 이제 그치? 아니 근데 비벼지지가 않아 거의 양푼 비빔밥 쓰는데 지금 약간 비빔밥 덜어먹는 느낌 그러면은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 파이 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밥 먹고 끓인다 설탕은 은근한 불 서서히 졸인다 졸인다 빙수용 위생어른 냉동실 안에 꽁꽁 단단히 얼린다 얼린다 우측 카테일에 국물은 따라내고 과일만 건진다 건진다 체리는 꼬치 체리는 꼬치 체리는 꼬치 체리 깨끗이 씻는다 씻는다 밥빙수 난 좋아 완전 좋아 밥빙수용 위생어른 여름엔 왕따야 한 번 더 먹었어 너? 오우 빙수기 얼음 넣고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갈린다 얼음에 파던치고 푸르츠 카테일에 체리로 장식해 장식해 밥빙수용 밥빙수용 난 좋아 완전 좋아 밥빙수용 여름엔 이게 왔다 야 주의사항 밥 졸일 때 설탕은 충분히 찰떡잘이 큰 연유 빠지면 섭섭해 와 노래 못하겠네 잠시만요 배달린다 칵테일에 체리로 장식해 장식해 밥빙수용 난 좋아 완전 좋아 밥빙수 밥빙수 여름엔 이게 왔다 야 빙수야 밥빙수용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밥빙수용 녹지마 녹지마 야 빙수야 밥빙수용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밥빙수용 녹지마 녹지마 나 빙수용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밥빙수용 녹지마 녹지마 나 빙수야 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나나나나나나 작은 명보다 더 힘들어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빙수야 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현타가 오네 그래도 이만큼 먹어야죠 빙수야 빙수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